내 목소리 혼돈님의 목소리에 가슴에 묻은 사랑이었고요 이어지는 열리지 사랑, 매듭이까지 같이 들어보는 순서 같겠습니다 여기 진주는 제가 뜻깊은 곳이에요 조금 전에 저 친구, 여기 진주에서는 제일 유명하죠 돼지국밥, 밀양돼지국밥 사장님이세요 네,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야 당신 곁에 갈 수 있나요 천년을 기다리다 당신과 나 하나 되었어요 그대와 마주 보면 기다린 세월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 하늘이 닿을 때까지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열리지 사랑 우리 사랑, 열리지 사랑 얼마나 기다려야 당신 곁에 갈 수 있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당신 곁에 갈 수 있나요 그대와 마주 보면 기다린 세월 그대와 마주 보면 기다린 세월 우리 사랑, 열리지 사랑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열리지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